피를 좀 채워주시는데 요즘 봐봐 징을 좀 그런거 같애 징을 좀 하신거 같애 리액이냐 징이냐 이거 선택을 해야되는데 돌아가면서 쓰는게 맞긴한데 둘이 갈때는 피 채워지는게 우선인거 같애 그런거 같긴 하네요 라도 프리가 있는데 각자 스타일이 달라 나같은 경우는 리액을 깠다가 징 던졌다가 반복을 하는데 하여서 그게 차였던 문인거 같애 내가 본인 스타일이 각자 유저분 스타일이 있어 내가 이게 맞는지 그건 스타일이 있는거 같애 진짜요? 오우 진짜요? 어머 칼부린님 나왔어요? 칼부린님 그거 타줬어요? 대냥 선물? 진짜요? 오우 대박 뭐 나왔어요? 진짜요? 뭐 나오던가요? 아아 저기 부스터 30이라고 어우 렉이야 내껄렸어 내껄렸어 나 잘할까 나 잘할까 나 잘할까 나 잘할까 나 잘할까 일단 너무 expensive 완전성자 오...안경 무기 Natomiast 펜타THEMO 괜찮을것같애요 진짜여? 뭐 젤라리치 날개, 엘로라 날개 이런건 안나오던가요? 어? 왜 가시지? 어머 교연님 어서오세요. 오늘 부쾌에서 오시죠? 어머 축하드립니다. 여하튼 저기 득점하셨고 이제 뭐 모빈코 슈투미가 아경인가 뭐 나오셨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구경하셨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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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생년박스에서는 방어 젠레소 나왔어요? 진짜요? 부케요? 루키 부케 위자드 요즘 돌고 있어요 어제 돌았는데 안나오더라구 재정방사님은 있었는데 오늘 강화석하고 결정 강화석하고 170을 한 3개인가 모았어요. 170을 많이 진짜 귀속이더라구요. 아티안 도강 됐을 때 팔고강 됐을 때 얘한테 보면서 해갖고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고 봤지? 예 어머 사랑님은 또 오셨네요. 어머 어서오세요. 예 아까 아까 뭐 저기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걸렸는데 오셨어요? 예 어서오세요. 잘 보내고 계셔요? 쿠폰인데 내가 시간 날때 입력은 하고 있어요. 버섯카는 로브하고 무기가 2개가 25강이고 나머지는 15강에 14강이에요. 14강이 아니고 15강인가? 어 15강에 14강도 있구나. 로브하고 무기가 25강이에요. 힘들었을 거였죠. 어떻게 쓰지 모르니까 20강의 10강이 1독으로 좀 더 힘께 힘 한 줄 1힘이예요. 1힘. 힘이 하나 붙었어요. 하나씩 풀샷. 1힘 장비에요. 12강이 아니요 3번. 3번이에요. 3벌이예요. 3벌. 1벌쥬 해놨어. 맛은 이거. 알사스. 알사스 장신굽니다. 얘는. 장신굽 세트가 알사스야. 로봇을 25벌 해놓으니까 방어로 좀 올라가긴 했어. 보석을 조만간 변경을 해야돼요. 음. 뭐 저기 방어를 좀 빼고 루비를 좀 하던가. 아니면 올 7강 루비로 하던가. 아니면은 저기 방어굽을 25강으로 좀 이어서 하던가. 20강이라도 하던가. 나머지 방어굽들. 로봇을 빼고. 예. 143. 145. 안 나가요. 음. 애도 지금 장창이 비어있어가지고 여기다 뭘 좀 박아야 될 것 같아. 메카파이스 5강하고 뭐 그런걸 좀 박아야될 것 같아. 그래도 라비님이 당이니까. 6위하고 로봇은 25강이야. 6위는 4초월. 뭐 판매하시나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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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가ailand이랑 이랫게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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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